오늘은 기질 13번째 시간입니다. 기질도 변화된다. 기질도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걸쳐서 기질 설교를 했는데 그냥 끝내자고 하니까 마무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 그러는데 변화의 부분에 무게를 두고 다루지 않아서 변화의 부분에 무게를 두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데스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운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그러니까 변화받은 인격들, 변화받은 기질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네 가지 기질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혈질인데 성령 받은 다혈질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항상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다혈질은 항상 외향적이고 발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기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발랄하고 여전히 외향적이고 남들에게 영령을 미치고 동정심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거나 그 이전이나 겉으로 볼 때 하는 행동은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혈질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말이 변화됩니다. 말이. 대화가 변화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많이 쓰던 말이 세속적인 용어, 그 다음에 또 음단패설, 더러운 말 이런 거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혈질이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뀝니다.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아 이럴 때 형제로 바뀌고 야 이 뭐 야 그럴 때 자매로 바뀌고 그 다음 희생이라는 단어 쓰고 성령이라는 단어 쓰고 은혜라는 감사, 감격 용어와 합격 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밤낮 이놈 저놈 골탕 먹인다 짜릿하다 열라 짜릿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예배소서 5장 4절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건 아마 다혈질이 변화되었을 때 가장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혈질은 밝긴 밝은데 의지가 약했습니다. 충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붐이 있으면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말씀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조직적인 인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좌충우돌지 못더릅니다. 럭비공이에요. 도대체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정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다혈질이 정말 새벽 기도하기 힘듭니다. 다혈질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혈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는 결심해요. 나는 평생 새벽의 사람이 될 거야. 나 믿지. 진짜 믿어주지. 옆 사람이야. 그래서 너도 나와야 돼. 너도 나와야 돼. 그렇죠? 막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베드로가 막 큰소리 치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다 새벽 기도 안 나올지라도 나는 새벽의 자리를 지키리라. 아, 그런다고요. 그런데 깨보면 아홉시고 뭐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큰소리만 뻥뻥치다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화 받고 난 다음에 이 다혈질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질 때문에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새벽에 못 나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다혈질이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인간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혈질은 약속 잘 안 지킵니다. 이건 다혈질뿐만 아니라 최근에 젊은이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기본적인 매너가 뭐냐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연극했던 사람들 식사를 제가 한 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금주간에. 그런데 제가 그때 화가 좀 났어요. 내가 웬만한에 화가를 잘 안 낸다. 나한테 약속이면 화가 나거든요. 이유가 뭐냐?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늦으면 연락하고 안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처음 식사할 때 어색한 모습, 그다음에 뭘 먹으면서 약간 녹아내림, 그다음에 무르익음, 그다음에 마지막 다 먹고 난 다음에 포만감과 아쉬움, 그렇게 해서 기승전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기쁨으로 헤어지는 겁니다. 식사에는 분명히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식사시간이 늦으면 식사의 흐름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한 멍청한 녀석이 중간에 와가지고 식사 분위기를 다 깨버리더라고요. 두 가지 악함이죠. 첫째, 늦은 악함. 둘째, 늦었는데도 온 더 악함. 그래서 내가 쫓아내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수련회 갈 때 얼마나 휴양을 하고 얼마나 굉장히 풍요롭을 누리려고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도 지가 가는 이런 바보 같은 무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버리고 가요. 데리고 안 간다고.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땐가. 단체 생활에서 시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지키려고 그러는데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관광 코스 안 들어가고 그냥 호텔에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두고 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가이드가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라는 듯이 째려보고 그러던데 제가 그랬어요. 그건 충분히 치료해야 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그렇게 시간 약속 제대로 안 지키면 양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생명 걸고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혈질들이 주로 그렇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해요. 약속 시간이 뭔지. 이건 모든 기질에 다 해야 될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었는데 그다음부터 베드로 보입시오. 약속 시간 어기고 그러는 거 봤어요? 성령에 보면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속 안 지키면 야만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지하게 되면 우리 성령이 어떤 영인데요? 약속의 영 아니에요, 약속.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하고 지키고 약속과 성취,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혈질이 약속하고 약속 지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평화를 누립니다. 샬롬, 평화, 화평이라고 그러죠?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군 한방으로 뛰어다니기 뛰어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우니까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십시오. 그 로마 군병들이 오니까 막 칼 들고 설치잖아요. 이게 용기입니까? 겁난 겁니까? 겁난 거죠. 싸움할 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센 사람은요. 째려만 봐요. 그러면 뭐 상대가 이렇게 기가 죽죠. 그런데 힘이 없는 애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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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죠.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질러 대는 건 뭐냐면, 자기 겁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너무 큰 소리를 치고, 너무 자신만만하고 하면, 저 사람에게 약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하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뒤를 살 돌아가서, 뒤통수 쳐버리면 그냥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말이 없고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뭔가 믿는 바가 있구나. 뭔가 준비된 게 있구나. 그래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오래 살아보면,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면, 그걸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는 건 다 엉터리예요. 제가 신문에서 나올 때 보면, 제가 미리 우리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 이거 가짜다. 가짜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구나. 아니나 다르니까 거의 맞아요. 그런데 진짜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 베드로가 굉장히 말 많으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정 12장의 사건 나오죠. 거기서 야구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곧 그 다음 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 꺼내는 얘기 나오잖아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 그 다음 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쇄사슬에 메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옆에 있었고, 또 두 쇄사슬에 메어 누워 자는데,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워 자는데 옆에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자나 안 자나. 그리고 쇄사슬에 묶여 있어요. 잠이 와요?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 하나를 세우고 두 사람은 바로 옆에 있고, 쇄사슬에 메어 있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천사가 와서 건져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호련이 주의 사자가 곁의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돼. 그 피를 하니 쇄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일어나, 일어나 했더니, 너무 잠이 깊이 떨어져서, 자리가, 자리가, 뭔 소리하고 엎어져 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은 원래 특기가 잠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평안의 잠이죠, 평안의 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런 깊은 잠을 자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그런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위기 상황이에요. 도저히 저걸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은 잠만 잘 자요. 잠만 잘 자는다고. 평안함. 성경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난 다음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간다고 하면, 일본 성경 하나 시켜놓으면, 일본 성경 가기 전에 밤, 이틀 밤 새고, 삼일 밤 새고, 그리고 일본 가서 자고, 보아도 안 하며 자다 왔다 그러고.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그런데 진짜 성경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자요. 잘 잔다고. 그리고 아침에 깨서 의욕적으로 뛰고. 여러분, 선교나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정확하게 알죠? 성경 충만한 사람은 빨리 자요. 그리고 빨리 깬다고. 반면에 악령이 충만한 애들은 안 자요. 두 시에도 일어나고, 무슨 목료병 환자는지, 세 시에도 왔다 갔다 가고, 무슨 놈의, 화장실을 왜 가는지,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돌아다 안 오고, 무덤 사이를 헤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도대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전날 밤에도 이런 깊은 잠을 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절대 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다혈질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희생할 줄 알고. 겸손을 배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높아지느냐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높아지겠다는 싸움 벌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다혈질이 겸손해진다. 참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다혈질이 그 밝은 모습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다혈질이 성령 추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밝으면서도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밝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밝은 사람들이 약점이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런데 밝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겸손할 줄 아는 모습. 멋지죠? 오늘 아침에서 살폈지만 고넬료가 자라니까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겸손함 아니에요? 다혈질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달하는 것은 무게중심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팔딱팔딱 위에서만 뜬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평강을 누리고 겸손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언어가 바뀌고 품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3일교회는 성량상 다혈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많은 다혈질들 새벽을 깨우십시오. 알겠죠? 괜히 밤에만 설치되지 말고 새벽에 좀 힘있게 뛰시고 겸손함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고 세워줄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우울질인데 우울질은 천재형이라고 그랬죠? 천재들 가운데 우울질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울질의 약점은 뭐냐 하면 다혈질은 쥐뿔도 없으면서 그거 갖고 뭘 해내요. 뻥튀기라 해서 이 뻥튀기 뭔지 알죠? 쌀 조금 집어넣고 빵튀기면 이만해지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다혈질은 하여튼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요. 하여튼 뻥튀지니까 계속. 그렇죠? 그런데 우울질은 어떻게 하면 받은 능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압축을 해서 이말랗게 만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주신 게 100이라 그러면 열도 못 살아요. 막 하나 조심조심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이 우울질이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다음날 머뭇거리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울질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우울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깁니까? 그걸 다 받아 적잖아요. 다혈질한테 제가 얘기했죠. 성막을 그리라 그러면 천막이었어. 기둥 네 개였어. 그리고 끝났다고 그랬죠? 우울질은 어때요? 꼭 하나하나 얘기하잖아요. 실을 세 개로 꼬는데 색깔이 뭐고 그다음에 껍질을 뭐로 하고 천막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겹이 무엇이고 색깔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성막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글로 쓰여진 걸 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따라가면 성막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생산적이잖아요. 우울질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생산적인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질은 세밀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요. 그런데 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권찍이 권찍이 사람 뒷다리 거는 사람이에요. 우울질. 그래서 본인도 우울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우울하게 만들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냐고 사람을 이해하면서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울질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합니다. 기쁨. 비관주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비관하면 비관할수록 사람이 더 깊이 비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게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남 판단만 하다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믿음의 결단과 걸음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역대하 16장 9절이 성령 충만을 받은 우울질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천재를 찾는다. 지식인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 우울질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의 낙천성과 기쁨과 웃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웃음 속에서 웃음을 꺼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웃음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웃음을 뽑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요. 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도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어서 웃음으로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아주 건전한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웃음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암 말기 환자인데 웃기만 했더니 일단 치유는 둘째치고 통증이 사라진대요. 자꾸만 웃으면요. 통증이 사라진댑니다. 통증이. 찡그리면 계속해서 아픈 거고 여러분도 많이 웃어보세요. 그러면 통증이 사라진대요. 아픈 거 다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계속 웃으면 암 전이가 더 안 돼가지고 생존줄이 더 길어진답니다. 그런 자리도 한두 개 나온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공원에 모여가지고 태극권하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콩의 한 공원에서는요. 모이는 모임인데 웃음 클럽이 있대요. 모여서 그냥 웃는 거예요. 아! 하고 아! 하고.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모임이 20분 웃는데요. 20분 웃을 때 조깅 1시간 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안 웃는 사람들은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니까. 웃는 게 굉장히 큰 에너지 소비랍니다. 많이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 뱃살 다 들어갑니다. 웃으면. 배 자꾸 웃으면. 배꼽아 그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설교했죠. 빌립보소 강의하면서. 찡그릴 때는 근육이 64개가 필요한데 웃을 때는 16개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육도 웃는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 웃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못 웃는 거예요. 웃음은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운동화해서 근육을 기르듯이 웃는 근육을 연습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울 보고 자꾸만 웃어야 됩니다. 이런 웃음, 저런 웃음, 자꾸만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섬이라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이잖아요. 그 사람과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섬과 섬 사이를 다리를 놓는 게 뭐냐?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먹서먹한데 싹 웃으면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요. 그래서 교류가 가능하다고. 지금도 완도나 진도 이런 데 옛날에는 배 타고 갔지만 지금은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으니까 그냥 차로 지나가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는 게 뭐라고요? 웃음이라고 웃음. 어디 가서 한번 씩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리가 딱 놔져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된다고. 그런데 웃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 외로운 남태평명의 고도예요. 별명을 붙여요. 괌이에요. 사이판이에요. 여기서 괌까지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괌, 사이판. 그런 거죠. 그런데 진짜 웃기만 하면 거제도가 되고 웃기만 하면 완도가 된다고. 웃기만 하면 진도가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웃으면 다리를 놓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울질이 성령 추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우울질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울질은 그 마음속에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우울질은 뭘 믿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믿는다고요. 우울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울질이 왜 우울한지 알아요? 자기 감정이 우울하니까 세상이 다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질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 뭐냐? 자기 감정을 믿지 말고 약속을 믿으라고요. 약속을. 이게 우울질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우울질이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감정들만 행동하면 나중에 우울증이 돼버립니다. 잊지 말라고요. 그거는 자기도 파괴하고 주변 사람도 파괴하는 거라고요. 자기 감정은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감정은 이건 이상한 감정이다. 내 감정은 이게 망가진 계기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울질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나는 계기판이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별거같이 느끼더라도 내가 틀린 거야. 별거 아닌 게 맞아. 라고 그걸 따라갈 필요성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틀리고 누가 맞아요? 말씀이 맞다고 말씀이. 그래서 특별히 우울질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못하는 사람인데. 맨날 이러잖아요. 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갖다가 네 앞에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준 지팡이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언제부터 쓰임 받습니까?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쓰임 받잖아요. 그러다가 또 가끔 우울질의 증상이 나타나죠. 혼자 앉아서 다 죽여주십시오. 나밖에 안 남아 싸우니. 혼자 이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불러다가 왜 너밖에 없냐? 그리고 또 얘기하지 않아요? 변화되고. 엘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우울질은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으면 우울질만큼 잘 쓰임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한 시대를 뒤흔드는 사람이 된다고요. 왜?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좌로나 올라와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주님 그러면 간다고요. 그러다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바라봐서. 밤낮 죽겠느니 살겠느니. 문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게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에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쓰레기 인생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또 하나 자기 감정에 메어있는 우울질은 이건 민폐, 민폐. 주변 사람도 다 괴롭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감정을 믿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믿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담집질입니다. 담집질은 활동적이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집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심리를 더 갑니다. 더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담집질은 제대로 쓰임만 받으면 항상 오버해요. 더한다고 더. 예를 들어서 기도 1시간 하라. 그러면 담집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2시간 해요. 항상 더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보통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있으면 보통 9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도 경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이겨야지 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지. 다 담집질이에요. 담집질. 심리를 더 가요. 심리를. 그런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도 분위기를 세우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제일 이걸 잘해요? 담집질이 제일 잘한다고요. 담집질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더 열심히 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담집질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냥 말씀 증거해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만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구서 11장에 보니까 이는 더 갑니다. 좌추구돌이에요 그냥. 유대인에게 42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퇴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누가 맞으랬나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세 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에 기쁨 속에 보내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담집질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보다 더 하는 스타일이에요. 더 하는 스타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담집질 하나가 나오면 그 가정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돼요. 민족이.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좋았어요. 믿음 좋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기름 부흥 받은 대통령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다 변화됩니다. 담집질 하나가 나오면 성령에 푹 담갔다 나온 성령이 은혜 가운데 담겼다 나온 담집질 하나 나오면 우리 민족이 살아요. 진짜 민족이 산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기질 가운데 이 담집질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담집질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담집질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눈물을 배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눈물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두 번 사용합니다. 19절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내가 눈물로 너희들 권고했다 그런 게 나오고 20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성령 충만해지면 담집질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눈물을 흘린다. 눈물이 능정이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하고도 연결되는데 담집질은 워낙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퍼리시먼트 제재를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1차 전도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부잣집 아들이 마가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버렸죠. 그럴 때 2차 전쟁할 때 다시 간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번 용서해 주자. 세컨 찬스를 주자 데려가자 그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러죠? 바울은 일종의 담집질의 대표적인 유형이었기 때문에 저런 놈은 한번 본때를 보여야 돼. 될성 싶은 나오는 떵집부터 틀려. 잘라버려야 돼.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노년에는 담집질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화가 돼서 마가조차도 용납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디모드의 후서. 사도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서 같은 서신이에요. 4장 10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이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의 노년에는 마가 화해됐다는 거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다 품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담집질은요. 그냥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합니다. 일 지향적으로.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긴 거두지만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께 붙들림을 받으면 사람을 얻는다고요. 그렇죠? 사람들을 품어주고. 저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저는 감격합니다. 제일 감격하는 내용이 뭐냐. 담집질인 사도바울이 한 장 전체를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거기 바울의 동역자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축복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사랑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 붙들림 받은 담집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담집질은 오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안 좋아서 대개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살아요. 대개 정신에 관계된 병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대개 간이 부어 죽든지 하나도 신경 많이 써요. 열받아서 화병으로 죽든지. 그렇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열받아서 와악 하다가 아아 나 쓰러져 버렸는지 뭐 이래요. 그런데 의사들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4명의 담집질 환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중에 3명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안 죽었대요. 이유가 뭐냐. 답이 그거예요. 그대로 읽어주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집질은 오래 살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지 성질대로 살면 50을 못 넘겨요.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집질일수록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가르쳐 주십시오. 많이 우는 남자들 왜 여자들이 오래 살았는지 알아요? 많이 울어서 그래요. 알아요? 감수성이 예민하게 떼요. 우는 만큼 오래 삽니다. 우는. 나 하나도 안 울어요. 그러는 사람 곧 죽어요. 그 사람. 감기 걸리면 그걸로도 죽을 수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순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아마.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만큼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하고 더러움들이 쉽게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담집질의 강점인 생산지향적이고 일지향적인 것들이 눈물과 함께 겸손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는 사랑과 함께 품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점액질 이 점액질은 참 독특한데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안 가요. 도대체 칼라가 없어요. 칼라가. 오히려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더 미지근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는대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쇼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척.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다 점액질이에요. 점액질은 인간관계의 중심적이기 때문에 쇼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충성 다하는 사람 같은데 갑자기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 기질이 뭐냐면 다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이 작가에 쇼한 거거든요. 안 믿음이 믿는 척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잘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점액질이 많아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 쇼를 너무 잘한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라 먹어요. 목사도 속고 교인도 속고 다 속아요. 다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중직을 줘 놓으면 그다음에 딴짓하죠. 속기 쉬운 사람이 점액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 충만한 척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진짜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 자기 삶 가운데 이제 진실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댐이 뜨거움이 조금씩 조금씩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 어때요? 쇼할 때가 훨씬 뜨거웠어요. 가짜지만. 그렇죠? 가짜일 때가 더 반짝거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걸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척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능력을 만나면 변화되기 시작하죠. 변화된 특징이 뭐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빈정되면서 참여했습니다. 빈정, 빈정되면서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런데 이제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점액질은요. 열심히 없어요. 항상 미지근하고 빠지지는 않아요. 가긴 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궁시령되면서 따라온다니까. 투덜투덜 대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갖고 간다고요. 그리고 이 점액질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망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망신도. 이 점액질이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도마. 도마는 항상 지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안 나타났잖아요. 혹시나 모르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만나고 난 다음에 혼자 늦게 와가지고 큰소리 치잖아요. 내가 예수님 못 자고 손 넣어보고 창자고 만져봐야지 알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병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동적으로 인도까지 가가지고 순교하잖아요. 보금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액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인생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21세기 상황에서는 점액질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텔레비전을 절제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텔레비전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 이제는 텔레비전을 절제할 줄 알아요. 텔레비전을 끄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줄 알고 텔레비전을 끄고 저녁 예배 나올 줄 알아요. 점액질은 텔레비전이 재미있는 프로 있으면 절대 예배 안 나옵니다. 텔레비전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제일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리모컨 망가졌을 때 제일 큰 시험인데 리모컨 망가져도 마음의 상심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점액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나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항상 미정의적 되고 성실하긴 성실하잖아요. 성실한 것 같으면서도 팜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도망가기를 찾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결단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점액질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데아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 이신치의가 나온 근거구절 아니에요. 믿은 것을 의의로 여기셨다. 점액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듯이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성에 믿음을 가미하십시오. 그렇죠? 이런 점액질의 인간관계 중심적인 성실성에 믿음이 가미되면 그것이 한 민족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액질적인 사람 좋은 인간관계가 좋잖아요. 그 좋은 인간관계가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을 향해서 같이 끌고 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기질을 살펴봤는데 모든 기질마다 약점들이 다 있고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점은 극대화되버리고 약점은 보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질마다 어떤 기질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버리는 기질이 없습니다. 다 규정한 기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쓰임 받는 기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질을 놓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